1.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4.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4.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5.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자를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압재로부터 이스라엘을 빼내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시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요직으로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줄 알고 그 생각에만 집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염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acompanaya 수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논의하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과 일에 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방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냥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일은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있을 때 항상 이 생각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언젠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압재로부터 이스라엘에 벗어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하나를 놓고도 정말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 설 때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경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성경을 받아야 한다 사도인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불구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5절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님을 선물로 당신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님 한 분 만을 놓고도 정말 사람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그 해석이 예수님이 주셨던 해석에서 너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경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성경님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님의 역할은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그때 그 성경을 보내주신다면 에스케일 36절 25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지라 그런데 이 윤례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윤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려면 무엇을 도대체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계셔야 말씀의 뜻을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성령님은 이 믿음이 성령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직접 말씀을 볼 때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깃을 깨달은 자는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면 알수록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더 큰 민족을 품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생각하셨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까지도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참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나라를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호남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후에 베드로에게 로마의 백보장인 고네류의 집도 방문하라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놀라며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고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그 상황을 다 설명을 유대인들에게 해야 했습니다 이 고네류의 집을 방문하려는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더 큰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자가 이제 변화됐으니 그를 사랑하라 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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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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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을 믿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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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역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또 많은 일들이 서로 많은 부딪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도의 일정 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그 도를 맞으며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핍박했던 자들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지 그 끝으로만 봐서는 사실은 그것조차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요 다시 말해서 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되요 다시 말해서 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되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을 너희도 똑같이 공유하게 되요 그 마음을 갖고 너희는 세상에 끝까지 가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학생들은 여러 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더 깊이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밝혀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은 정말 끝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늘에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위해 삶을 내놓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누구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천성적으로 잘 맞지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내게 임하면 절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